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천회장도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섬에 들어와 가지고 좀 늦게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도 할 겸 저녁도 먹고 그리고 오늘 또 다양한 걸 먹었네요 메뉴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나물류를 많이 먹었어요 나물류를 먹었고 방풍, 방풍, 방풍나물 두릅 이런걸 먹었어요 약간 뭐 아주 친환경 재배한게 아니야 산에서 들에서 딴 친환경 그런 나물들을 먹었습니다 아주 신기했어요 오늘 보니까 고사리도 먹고 어떤 다양한 그런 산나물들을 섭취를 했습니다 섭취를 하고 또 이렇게 저녁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방송은 또 해야지 않겠어요 하고 저도 이제 꿈나라로 가려고 딱 폼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섬이다 보니까 밤바람이 또 장난 아니네 밤바람이 장난이 아니고 불빛이 없어요 거의 칠흑같은 칠흑같은 뭐라 그러나 어둠이라고 하나 하여튼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하늘에 별이 뭐 초롱초롱 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 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세 2400선으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차 전지 관련 주 강세 힘입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보다 5.74포인트죠 0.24% 정도 하락을 해 가지고 2,409.2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98포인트죠 8.98포인트 올라가지고 2,423.94에 개장을 했는데 장초반에 하락으로 전환한 거예요 하락으로 전환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개미들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458억, 682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홀로 1,040억 정도로 순 매수를 한 거죠 이렇게 코스피 시가통의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LG엔소라고 SDI하고 LG화학은 상승세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하이닉스, 삼바, 네이버, 이케아 등은 한 1에서 2% 정도 하락세였어요 아쉽지만 1에서 2% 하락세더라 코스닥은 전 거래를 대비 3.58포인트 올라서 827.69의 거래를 종료를 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를 대비 3.84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827.95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개미들이 4,160억 정도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각각 3,028억, 1,127억 정도를 팔아치운 거죠 코스닥에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였어요 특히 이날 LNF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것이다 그런 전망 때문에 그런지 10%대 상승세를 보였고 신규 고객사는 미국 사업 파트너사 레드우드 머트리얼지하고 그런 사업 연계성이 높은 파라소닉이죠 이 파라소닉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스템하고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렇게 오름세려였습니다 오름세려 보였고요 코스피는 하락한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물 출애에도 개인 매수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개인 매수로 방어를 했고 코스닥은 상승을 유지했어요 코스닥은 상승을 유지했다 아주 신기했어요 이날 2차 전지주가 유독 상승을 하던데 LG엔솔의 미국의 에리조나주 7조 한 2천억이죠 이 투자 계획하고 미국의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유입된 덕택으로 현재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견인한 시총 1, 2위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약세려 보이더라고요 이달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를 합쳐서 6,200억 정도 기관에 들은 총 7,200억을 팔아치웠어 개미들만 1조 3천억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개미들만 사들였다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거의 개미도 광풍이었어요 카카오의 공개매수 청약이 마감된 뒤에는 SM인터테인먼트 주가가 15% 이상 급락을 합니다 공개매수 신청을 받은 한투에 따르니까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SM 기명식 공개매수 결과 최종 경쟁률은 2.27대 1 카카오가 공개매수라는 주식은 833만 3641조에 불과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신청 물량 중 44.1395170 44% 정도 배정받게 된 거죠 만약 SM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하이브의 평가 손실도 불안할 전망인데 하여튼 이 같은 우려로 이날 하이브 주가도 2%대 하락을 합니다 실리콘벨리 은행하고 크레디스 이스 다음 타겟은 도이처뱅크가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고도되면서 달러는 강세였어요 이날 미 달러와의 원화 환율이 정거리를 대비 7.2원이나 올랐어 1301.5원에 마감을 했고 이렇게 도이처뱅크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 시스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은 흘러갔고요 지금 유럽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은 현재 잘 가고 있어요 영국이 한 0.96% 정도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 1.11 동일도 한 1.3% 정도 현재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은 필반이 좀 빠르졌지만 일단은 오늘은 어떠냐 오늘 상당히 궁금해지죠 왠지 오늘은 좀 오를 것 같아요 한 3,150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다시 또 약간 살짝 반등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환율은 1,300원이네요 1,300원 1,300원으로 끝나고 있고 달러 일본은 130.74원 소폭 상승 유가는 69.26달러 소폭 떨어졌어요 일본에나가 988.93원이죠 소폭 하락했고 유로와는 1,400.62원 소폭 상승 중국 이아나 188.87원 하락을 했습니다 히발류 1,593.78원 상승했고 국제금값 1,983.8달러 하락 국내도 8만 1,743원 8만 1,748.33원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제금리는 3.477 3.477로 야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이 아니라 많이 올랐네 2.93%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3.477 3.3%에서 오더니 급격하게 좀 올라갔네요 그리고 선물은 보니까 지금 다부지수가 0.73% 정도 그럼 좋아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S&P가 0.69 나스닥이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러셀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러셀 선물이 1.29 였었는데 갑자기 또 2%대로 갑자기 또 슈팅을 하더니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물지수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아주 막 비리비리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짜증나는데 63,000원 갔던 본주가 다시 또 900원이라 빠졌어 쭉 빠지나 보니까 쭉 빠져가지고 오늘 62,100원 마무리됐습니다 개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외인들도 좀 사다가 좀 꺾였지만은 아직까지 개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별로 좋은 소식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들어가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 좀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본주보다는 그냥 우선주가 나을 것 같아요 우선주가 개인적으로 현재 우선주는 5만 2,400원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우선주는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많이 못 날랐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본주에 비해서 좀 뒤쳐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3월 31일이니까 3월 29일까지 9일까지는 부지런히 사야 합니다 3월 29일이면 배당금이 이때 기준일 거야 3월 31일이 기준이니까 이틀 전에 사야죠 이틀 전에 그래야지 장부의 기름이 장부의 기름이 아니라 장부의 기록이 돼요 기록 장부의 기록을 남기려면 3월 29일까지는 열심히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5월 달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받고 싶은 분들은 부지런히 모으시고 배당 다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지 않아 주다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투자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하여튼 또 내일 아침에 또 활기찬 그런 마인드 정신 상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섬이 오니까 참 공기는 좋네요 공기 한 70가구 산다고 하니까 조용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육지로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